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의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날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주 언제 갓님 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또 주님 만날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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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